그 다음엔 합성명사와 관련돼서 배워볼텐데 thing, one, body 요거로 끝나는 합성명사는 후취수식을 받아야 돼요 some, any, every, no 이런 단어랑 합쳐서 thing, nothing, every, everybody, anyone, someone 근데 여기 또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같이 쓰이면 합성명사라 그럴 때는 형용사가 꼭 투부정사보다 앞에 와 있어야 돼 요 순서 잘 나와요 그 다음 또 단독으로 사용되면 합성명사가 아니라 somebody 이런 게 아니라 그냥 body, body는 좀 안 쓰겠다 그 다음에 thing, anything이 아니라 그냥 thing으로만 쓰이면 전체 수식을 또 받는 거고 there is valuable, nothing here 여기에 귀중한 건 없습니다 nothing, 합성명사지 그러니까 이거 후취수식 받아야 돼 요렇게 얘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너는 do you want cold something to drink? 마실 시원한 것 좀 원하니? cold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도 안 되고 합성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요거 잘 나와 그 다음 the car is on one you in this auto show 그 자동차는 이 오토쇼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됐거든 그지? someone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new가 일로 가면서 이게 a new가 돼야지 자 이번에는 우리 간접의문문 배워보는데 간접의문문에서 배우는 건 어떤 의문문이 있어요 의문문 이거를 다른 문장과 합치는 거를 배워요 요 때는 이 의문문이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런 거를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절하고는 달라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인데 요거는 이제 간접의문문 명사적 용법이고 그래서 그때는 의문사를 해석하고 끝을 지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음표로 끝날지 마침표로 끝날지는 앞에 문장 즉 주절을 따라가야 되고요 간접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 두 동사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동사에서 수와 시제의 일치를 지켜줘야 돼 의문문에서는 두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동사를 더즈나 디드로 바꿔서 수와 시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동사를 안 써 그러니까 이 동사에서 수와 시제의 일치를 지켜야지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합치면 그때는 whether나 if를 써주는데 그 앞에다가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에요 그 다음 주절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guess면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거야 자 이제 예제 봐봅시다 자 그녀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무엇처럼 생겼는지 그러니까 what like 하면은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안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쳤는데 두 동사를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얘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수와 시제의 일치를 지키니까 여기다 s로 가고 그 다음 물음표가 아니야 얘를 따라가야지 주절 쪽 그러니까 이것도 마침표로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id you ask? 너 물어봤어? did they finish it? 그들이 그것을 끝마쳤니? 자 요거 합칠 때 이번에 의문사가 없어 그때는 that이 아니라 whether나 if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시제를 지켜야지 시제 여기에서 또 과거 시제 동사인 걸 표현해야겠죠 두 동사를 안 써 자 그 다음 do you guess? 그 다음에 너 추측하니? where did Peter live with his dog last year? 작년에 피터는 그의 개와 함께 어디에 살았니? 합치면 자 일단 시제가 안되지 did, live 이거를 여기서 시제를 보여줘야 돼 그 다음 guess라는 동사 think, believe, suppose, guess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이동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야 되고 자 그 다음 she knows 그녀는 압니다 where was David yesterday? David은 어제 어디 있었니? she knows where 안되지 주어동사의 어순언이라니까 의문사, 주어동사 그러니까 was와 David을 위치 바꾸므로 해야죠 주어동사 순서니까 그리고 물음표 쓰면 안되지 앞에가 마침표 문장이야 she knows 의문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침표로 바꿔줘야 돼